네, 최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오랜만에 와갖고 강좌 OT 촬영 좀 하다가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 왔으니까 좀 좋은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갖고 생각해봤더니 이전에 설명회에서 어머니들한테 강의를 드린 게 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갖고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찍게 됐습니다. 일단 그 제목을 봐. 대체 왜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이건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좀 상담받을 때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좀 답변을 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거거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선생님 그 한 달 전에 좀 다리를 다쳐갖고 인대를 다쳐갖고 그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좀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져갖고 나는 되게 나름대로는 그동안 못했던 공부들 있잖아. 대학 서적도 다시 좀 보고 해서 계획을 막 세웠어. 그래서 한 달간은 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 했는데 TV만 봤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도 아프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여러분 절대로 아프면 안 돼. 우리 1년 동안은 건강이 가장 최고야. 건강한 상태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죠? 지금도 좀 아퍼. 왼쪽 다리가. 보시죠. 도움 많이 될 거야. 학생들의 고민들이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렇죠? 이상한 얘기죠.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 그리고 배울 때는 알겠는데 혼자서는 안 된대. 집에 가서는 혼자서. 학원에서는 아 이러고 갔는데 집에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뭐 6, 7 문제는 못 풀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시험 때 실수가 너무 많대. 시험 때.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대부분 학생들이 상담할 때 하는 얘기들이잖아. 첫 번째,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배울 때는 알겠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 이거 이유가 있죠. 안다와 이해했다에 혼동해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적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장 강의면 내가 보여줄 수도 있어.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문의과 공통이래서 계속 미분 얘기만 하는데 그냥 미분 얘기합시다. 미분 가능성이 아니라고 질문합니다. 학생한테. 그러니까 너 미분 가능성 알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 미분 가능성 아세요? 그러니까 미적군 언에서 나오는 내용. 미분 가능성 아십니까? 그럼 대부분이 안다 그래. 그다음 바로 물어봐. 뭐야 그게? 얘기해봐. 그러면 갑자기 대답을 안 해. 못 해. 그렇죠? 아니면 한참 막 생각해. 이상한 얘기해. 그렇죠?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은 안 돼. 정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안 풀리는데 개념을 모르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리고 배울 때 안 게 아니야. 배울 때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를 자꾸 자기가 알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해한 거는 끄덕인 거고 아는 거는 자기가 뱉어낼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죠. 개념을 아는 데가 아니라 개념은 이해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배울 때는 이해했는데 혼자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돼. 개념은 알아야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안다는 건 뭐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누가 물어봤을 때 이건 이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봐봐.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심리학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 사람이 지식이 있잖아.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지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 지식. 지식이 있으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지식 내용 중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물어. 그러면 쫙 검색을 해. 자기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검색을 해갖고 찾아갖고서 대답을 해. 컴퓨터는. 그렇죠? 근데 컴퓨터가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은 능력이 인간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타인지라는 건데 요거 상위인지라 그래. 메타인지. 상위인지. 그러니까 인지, 위의 인지. 그러니까 인지를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뭐라는 걸 인지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사람한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렇죠? 왜? 얘가 이렇게 이걸 내려다보잖아.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껍데기만 봐.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것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답이 너 알아 그랬을 때 안다라고 대답하는 건 메타인지에서 대답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이 데이터를 검색하지 않고 그냥 바로 대답해. 그렇죠? 뭐 물었을 때 알면 알아요. 모르면 몰라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 메타인지에서 나오는 대답이죠. 그래서 학습의 기본은 이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학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자기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다고 느끼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 선생님 시간이 되면 한 방에 끝내기라는 강좌의 OT를 보면 알아. 거기에 내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단어명과 소재목들을 트리로 정리해라. 표나 트리로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일단 숙지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봅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뭐 배웠어? 했을 때 대답할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 구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리해라. 그러니까 항상 학습의 기본은 뭐야? 대단원, 소단원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 있잖아. 그럼 일단 수업을 들었어. 인강 듣든 형강 듣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집에 가서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서 백지에다가 적어보는 연습하는 거야. 백지에다가. 그렇죠? 책 보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그냥 이해만 하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정리가 돼. 그러니까 공부의 기준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연습 많이 해. 평소에 공부한 내용을 강의하듯이 스스라한테 설명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죠? 계속적으로 버스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강의를 하는 거지. 나한테.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오늘 뭐 배웠는데,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해서 계속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는 옛날에 어떤 교육 프로에서 정말 잘하는 애들과 수학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비교를 해줬는데 학습 능력이 좋은 애들은 습관적으로 자기한테 많이 설명을 하더라. 이게 공통점이야. 그리고 실제로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애들이 또 질문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명하는 시간도 또 많아지는 거야. 못한 친구들보다. 그렇죠? 그래서 좀 평소에 자기 알고 있는 걸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렇죠? 이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한방에 끝내기에서 하는 개념트리. 다항암수의 미분법에서 미분계에서 도암수, 도암수에 활용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고 애들한테 이걸 좀 외우게 시킨다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너 미분, 다항암수의 미분법 뭐 배웠어요? 하면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체계적으로 딱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이 폴더 안에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머리 구조가 컴퓨터 구조랑 똑같다고. 그렇죠? 지식 구조 자체, 체계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끝나고서 현장에서는 시켜봐. 수업 끝난 다음에 거의 뭐 백지입니다. 백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있고 칸만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거 주고서 좀 써봐라 그랬는데 같은 수업을 쓰고 쓴 애 두 명 거를 한번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빡빡하죠? 똑같은 수업을 받았어. 그리고 체계적입니다. 일단 원순열부터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개념트리도 있네. 개념트리에 잘 안 보이지. 그렇죠? 쭉 내용. 내가 그려진 그림도 아주 잘 그렸네요. 다 그려놨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끝이야 이거. 순서도 안 맞아. 몇 개 적은 건데 순서도 안 맞고 밑에 죄송. 죄송.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인 능력의 차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계속 자기가 수업 받고서 떠올리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 이 친구도 잘 적었던 친구는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잘 받아들이더라고. 이런 연습도 해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고민 뭐야. 시험 시간이 모자라서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모자르대. 항상.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3월 학평 때 시험 시간이 모자랐던 학생은 수능 때도 모자랄 확률이 높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습관이거나 어떻게 보면 계산 습관이잖아. 그래서 핵심 유형에 대한 연습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래서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는 잘 푼대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 오늘 시험 봤는데 48점 나왔는데 집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봤더니 아 80점 넘을 뻔했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야 그게. 시험이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야. 그게 시험이야. 그렇죠? 집에서 4시간 5시간 풀면 누가 못 보냐. 다 잘 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풀어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게 정확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인출이 정확히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이 정확히 돼야 되는 거야. 문제가 나오자마자 딱딱 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25문제는 10거든. 그러니까 25문제는 핵심 유형이거든. 그럼 25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1등급 나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한 25문제 정도는 한 3, 40분에 다 풀어. 그 나머지 1시간을 그 어려운 문제 4, 5문제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죠. 그거야. 그렇죠? 그럼 시간이 부족한 건 어려운 것 때 부족한 게 아니야. 뭐야? 핵심 유형도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1분 풀 걸 자기는 5분 동안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때 더 집중해야지. 이게 아니야. 평소에 핵심 유형에 대한 연습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책이라고 좀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개념 공부하면서 문제집 많이 보잖아. 특히나 이제 가장 좋은 게 개념 공부할 때 유형집은 좀 병행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센 수학, RTM 이런 거는 고2 때 보는 책인지 아는데 아니야. 개념 할 때는 그렇게 좀 유형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좋아. 오히려 기출 문제집 보는 것보다 좋아. 개념 공부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봤다고 던져놓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을 해.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적어도 3회독 이상 반복을 해야지만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명언입니다.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크다. 아 이게 뭐야? 한 권을 세 번 본 친구가 세 권을 한 번씩 본 친구보다는 성적이 무조건 좋아. 이게 수학의 기본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집을 좀 반복해서 좀 정확히 정리를 하라는 거. 그렇죠? 현 수능 시스템이 27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아주 심도 있는 문제는 좀 쉬워졌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늘어났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25 플러스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25 문제에서 27 문제 정도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신경을 써갖고 좀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문제 연습을 많이 해야죠. 핵심적인 거를. 그렇죠? 이 어려운 문제 연습한다고 시험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유형집과 기출문제집을 좀 세 번 이상 반복을 해라. 그렇죠? 반복을 하면서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익히라는 거.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실수가 너무 많대. 그렇죠? 시험 때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실수라는 거는 이것도 습관이거든. 습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문제 풀이 습관이 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항상 실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서 상담할 때 시험지 갖고 와보라고 그러잖아. 나는 시험지 보면서 얘기해. 너 실수 많지? 100% 많다 그래. 그렇죠? 문제 푸는 거 보면 알아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풀이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의 습관을 바꿔라. 이게 중요해. 그렇죠? 평소의 습관을 바꿔라. 문제 푸는 습관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 정확한 문제 분석과 체계적인 계산 습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봐봐. 학생들이 보통 이런 얘기에 실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잘 풀다가 이제 좀 애들 거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잘 풀다가 잘 풀었어. 체계적으로 잘 푸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를 잘못 알고 썼어. 그러니까 이게 확률 문제였는데 경우의 수를 써나. 그래서 틀린 경우가 있어. 실제로. 그렇죠? 두 번째. 또 날려 쓰는 글씨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글씨체가. 그렇죠?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이미 20년 동안 굳어진 글씨체인데 어떻게 그게 바뀌냐.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글씨가 너무 크면 안 돼. 적당한 크기로 체계적으로 줄 맞춰서 쓰는 연습을 평소에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연습장도 반으로 접어. 항상 시험을 위해서는 좁은 공간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시험지에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반 접어서 체계적으로 1번 쓰고서 좀 이렇게 흐름을 갖고서 문제 푸는 연습을 평소에 하라고. 평소 문제 풀 때. 그렇죠? 아마 개발, 개발 막 쓰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타이틀은 생략. 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학생들 문제 푸는 거 보면 타이틀이 뭔지 알아. 너네? 이거 아직 뭔지 모르겠지. 타이틀을 생략하고 계산만 끄적거리는 풀이. 이건 내가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봐. 일단 정확한 문제 분석과 체계적인 계산 습관 같자. 그래서 일단 정확한 문제 분석은 뭐야? 일단 주어진 조건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수학 문제는 조건과 구하고자 한 걸로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가지인지. 한 세 가지가 주어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구하고자 한 게 뭔지는 정확히 줄을 쳐야죠. 이걸 구하는 거야. 이렇게 반드시 줄 쳐. 알겠죠? 구하는 것이 뭔지를 줄거워서 강조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풀이는 또박또박을 체계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는데. 평소 풀 때 연습장 반으로 접어라. 아까 얘기한 거야. 또박또박 적고. 그리고 타이틀, 대표 기후를 절대로 생략하지 말 거야.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 내가 이제 이거를 집에서 학생들 모의고사 좀 걷어놓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갖고 왔는데 이거보다 더 좀 심한 그런 문제지도 많아. 그래서 그걸 복사할까 그러다가 무니까 공통 문제니까 이 미분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봐봐. 문제 좀 읽어줄게.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fx가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네? 그랬을 때 기초 문제, 기초 문제. f'1이 2일 때 f2의 값을 세요해서 2문제거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 물론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이 다 잘 풀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 애플이 그대로 한번 써볼게. 일단 이렇게 놨어. 갑자기 이 밑에 뭐가 있냐면 글씨도 못 알아보겠다. 3x-a라고 이렇게 써놨어. 이게 뭘까? 아, 이거네. 이거 미분한 뭐야. 3x. 아, 이게 마이너스인가 보다. 이 마이너스인가 봐. 다시. 3x-a 맞지? 그죠? 그 밑줄에 뭐가 있냐면 3-a가 2라고 돼 있네. 이렇게 2. 아, 얘가 2를 대입했구나. 1을 대입했네. 1 대입해서 3-a가 2니까 2 해서 a를 구했네. a는 1이라고 돼 있어. 맞나? a1. 맞지? a1이지. 그죠? 그리고 갑자기 여기다가 6-1. 이것도 이렇게 해서 줄을 쳤. 이렇게 그어서 빼갖고 6-1은 5라고 써서 틀렸어. 그죠? 이건 과연 뭐지? 6-1이란 건 뭐냐? 한번 추론해 보자고. 6-1. 뭐지? 아, 잠깐만. 이게 1이고. 6-1 쓴 5. 아, 이거는 이 2니까. 야, 이거 보고 뜬다. 2를 요다 대입했네. 대입해서 6-a. 근데 a는 뭐였어? 1이었으니까 6-1 5라고 쓴 거네. 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f'x죠. 근데 지금 구하고 있는 건 f이지. 요다 대입해야지. 타이틀이 뭔지 알겠어? 아니, 이거를 왜 안 쓰냐고. 이게 뭐 시간 오래 걸려요. f'x는 이렇게. 그리고 f'e는 이거를 왜 빼먹냐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 구하고 있는 f2는, 이것도 f2라고 써야지. f2는 딱 보면, 아, 이게 f'이 보이잖아. 그럼 위에다, 아, 이거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타이틀이 뭔지 알겠지. 이것도 계산 습관이야. 너네가 평소에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다 생략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론 문제 군더더기는 생략해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타이틀. 그러니까 f'x 이런 거 있잖아. 뭐 y'뭐 y. 이런 거는 반드시 적어야 돼. 이게 뭘 나타내는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조각 같은 경우도 이거야 뭐 oc. 이건 적고서 그 다음 계산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틀은 반드시 빠짐없이 적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검토할 때도 확인이 가능해.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 타이틀은 계속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실수가 적어지고. 그죠? 이런 연습을 좀 하라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좋은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 봐.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 어려운 문제. 얘보다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아, 이거 화질이 안 좋다. 그죠? 잘 안 보이네. 내가 여기 박스를 이렇게 쳐왔는데 타이틀은 정확히 fx, fx, f'x, f2, f'2, f'2 다 이렇게 적어갖고 답 2분의 11까지 내갖고 이렇게 적어갖고 풀었는데 이 친구 이번에 좋은 데에 붙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쓰는 그런 습관이 평소에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한테. 그죠? 평소에 연습해야 돼. 시험 볼 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문제 풀 때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해야 되고 타이틀 적는 습관 들이고. 그죠? 그리고 좀 글씨를 잘 쓰라는 게 아니라 좀 또박또박 쓰는 연습하고. 큰 차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조금 줄여갖고 왔어. 그때 설명할 때는 더 많은 얘기 했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야. 물론 이 강의를 듣는 게 좀 뒤쪽에서 듣는 친구들이야. 뭐 시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건 오늘 내가 2020 커리큘럼 영상을 찍었거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계획 잘 세우셔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선생님은 강의를 통해서 도와드려야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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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